지금 카메라가 움직이고 동시에 침대가 움직이면서 이불의 색깔까지 변하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먼저 침대 오브젝트의 움직임에 변화를 접을 텐데요. 이번에는 타임라인이 아니라 타임라인 아래 있는 그래프 에디터를 클릭하시게 되면 저희가 움직임을 적용해 두었던 움직임에 대해서 그래프가 표시가 되게 됩니다. 설정을 원하는 오브젝트를 클릭하시게 되면 이렇게 적용된 애니메이션에 대한 그래프를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여기서 그래프의 값을 조정하시게 되면 오브젝트에 반영이 되어서 이렇게 애니메이션이 적용이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어떤 항목인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이렇게 오브젝트를 선택하신 다음에 화살표를 열어서 열어보시게 되면 이 그래프의 값이 어떤 애니메이션의 값을 의미하는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침대 같은 경우에는 지금 X축으로만 이동을 하게 설정을 해두었는데요. 값을 먼저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값을 변하고자 하는 키프레임을 잡으신 다음 G를 누르시게 되면은 지금 설정된 이 키프레임 값을 조절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만약 좌우로만 움직이고 싶다 하실 때는 X를 누르시게 되면은 좌우로만 키프레임을 이동시킬 수가 있겠습니다. 만약 위아래로만 움직이고 싶다 하실 때는 G를 누르신 다음 Y를 누르시게 되면은 위아래로만 그래프가 움직이게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그래프의 모양을 조절하시게 되면은 움직임을 조절하실 수가 있는데요. 저는 기본적으로 리니어로 세팅을 해두었는데 만약 이 값을 부드러운 베지어 곡선을 바꾸고 싶다 하실 때는 처음과 끝에 키프레임을 잡으시고 마우스 우클릭을 클릭하신 다음에 인터포레이션 모드를 들어오신 다음 베지어를 누르시게 되면은 이전에 직선과는 다르게 움직임이 처음과 끝에 살짝 변화가 있게 됩니다. 베지어 커브의 모양을 조절하실 수도 있겠는데요. 조절을 원하는 커서를 선택하신 다음에 G를 누르고 마우스를 이동하시게 되면은 베지어 커브의 모양이 이렇게 변화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X를 누르게 되면은 좌우로만 움직이게 되어서 곡선을 조절하실 수도 있고요. Y를 눌러서 세로로도 조절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이렇게 그래프의 모양을 조절하시게 되면은 조금 더 자유롭게 원하는 애니메이션의 움직임을 설정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아마 애니메이션을 적용하시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베지어로 세팅이 되어 있으실 텐데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기본적으로는 리니어로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필요에 따라서 베지어를 추가하거나 변형하는 게 편하기 때문에 기본이 리니어가 되도록 설정해 두었습니다. 그래서 혹시 만약 저처럼 애니메이션을 생성했을 때 베지어 커브가 아니라 리니어 즉 직선 형태로 그래프가 생성되기를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에디트를 누르신 다음 프레퍼런스로 들어오신 다음에 애니메이션을 누르시고 디폴트 인터포레이션에서 베지어가 아닌 리니어를 선택해 주시면은 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카메라의 움직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카메라 뷰로 이동해서 보시게 되면은 여기까지는 매끄럽게 갔다가 중간에 한번 이렇게 탁 튀는 부분을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프 에디터로 들어오신 다음 카메라를 누른 다음에 확인해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다른 그래프들은 크게 각이 져서 튀는 부분이 없는데 이 부분만 각이 져서 튀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물론 필요하시면은 그대로 사용해도 되지만 이 부분을 한번 매끄럽게 만들어 볼 텐데요. 항목을 열어서 보시면은 지금 X축에 대한 회전 값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보시면은 이렇게 튀는 현상이 발생하는데요. 이 부분을 선택한 다음 마우스 우클릭한 다음에 인터포레이션 모드에서 베지어로 선택하시게 되면은 이렇게 우측만 베지어 커브가 선택이 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구간에 해당하는 모든 부분에 대해서 베지어 커브를 선택하고 보시게 되면은 이전보다 좀 더 부드러운 카메라 움직임을 가져갈 수가 있는데요. 하지만 지금 보시면은 이때 아래로 부딪혔다가 튀면서 튀는 부분이 있는데 이것은 아마 로케이션에서 각이 져서 튀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Z축에 좀 각이 져 있는데요. 이 Z축만 보고 싶다 하실 때는 이 눈 아이콘을 이용해서 다른 아이콘을 꺼주신 다음에 해당 선택 부분만 눈을 켜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각이 져 있는데요. 이 부분도 아까와 마찬가지로 베지어 커브를 설정해 볼 텐데 이전에는 마우스를 이용했지만 이것도 단축키가 있어서 단축키를 사용하실 수 있겠습니다. 커브의 모양을 조절하실 수 있는 단축키는 T인데요. 단축키 T를 누르시게 되면은 이렇게 리니어 혹은 베지어를 선택하실 수 있게 됩니다. 베지어를 선택하시게 되면은 이전에 각이 져던 모양과는 다르게 조금 곡선의 형태로 바뀐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전과 마찬가지로 오른쪽에만 베지어 커브 곡선이 생성이 되었는데요. 왼쪽 키프레임도 잡아서 베지어 커브를 선택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 가운데에 입장하는 키프레임에 양쪽 모두 베지어 커브가 적용이 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재생을 해보시게 되면은 이전보다는 훨씬 더 부드럽게 아래로 내려앉았다가 카메라가 위로 오르는 애니메이션을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애니메이션까지 적용을 하게 되면은 이제 최종적으로 렌더링을 해볼 수 있는 단계까지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설정한 애니메이션이 적용된 결과물을 렌더링을 통해서 확인을 해볼 텐데요. 그럼 지금부터는 렌더링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렌더링을 적용할 키프레잉 구간을 설정해 주어야 되는데요. 이것은 이전에 보았던 타임라인에 들어오시거나 혹은 우측에 아프 프로포티스를 클릭하시게 되면은 프레임 레인지라는 항목에서 처음과 끝 지점을 설정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혹은 이 타임라인 그래프에서 스타트와 엔드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서도 설정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 값을 바꾸시게 되면은 두 군데 모두 값이 동시에 적용이 되어서 렌더링을 적용할 구간을 선택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카메라의 움직임을 기준으로 0프레임부터 120프레임을 렌더링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눈치채신 분들도 있겠지만 렌더링 하기 전에 지금 설정해 두었던 HDRi가 보이지 않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미리 필름에서 트랜스페런트 항목을 설정해 두었기 때문인데요. 이 우측에 렌더 프로포티스로 들어오신 다음에 필름을 여시고 트랜스페런트 항목을 체크해 주시게 되면은 오브젝트만 보이고 뒤에 배경은 안 보이게 렌더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제가 EV로 세팅을 해놓았는데 사이클로 했을 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필름으로 들어오시게 되면은 트랜스페런트 항목이 보이시게 됩니다. 트랜스페런트 항목을 체크해 주시게 되면은 배경으로 설정한 HDR 이미지가 보이게 되고 트랜스페런트 항목을 체크하게 되면은 배경 이미지만 보이지 않고 투명한 값으로 출력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렌더링 파일이 저장되는 파일 위치도 지정을 해 주어야 되는데요. 파일 위치 지정은 우측 두 번째 프린터 모양의 아이콘을 클릭하신 다음에 아웃풋으로 들어오시게 되면은 경로를 지정할 수 있는 항목이 보이실 겁니다. 이 폴더를 누르신 다음에 원하는 위치에 폴더 경로를 지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파일 포맷도 설정을 할 수가 있는데요. 눌러보시면은 PNG를 비롯해서 JPG나 혹은 영상으로도 바로 출력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영상으로 바로 출력을 하게 되면은 중간에 문제가 생겼을 때 처음부터 다시 렌더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은 이미지로 렌더링을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JPG의 경우 알파 값을 지원하지 않지만 PNG의 경우에는 알파 값을 지원하기 때문에 만약 투명한 배경을 살리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PNG로 선택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혹은 이외에도 다른 파일 형식들이 있는데 필요하신 경우에 따라서 파일 형식을 선택해서 출력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보통은 PNG가 가장 많이 사용이 되어서 저는 PNG로 두고 출력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렌더링 구간과 렌더링 이미지들이 저장될 장소 그리고 파일 형식까지 지정해 주셨다면은 상단에 렌더를 누르신 다음에 렌더 애니메이션을 클릭하시게 되면은 프레임별로 렌더링이 진행이 되게 됩니다. 네 렌더를 마치시게 되면은 이렇게 지정한 폴더에 각 프레임별로 이미지가 저장이 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블렌더 내에서 애니메이션을 설정하고 편집하고 처리하는 방법에 대해서까지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